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PC 트랙에서 제공하는 어드밴스트 패스워드 리커버리 슈트입니다.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프로그램 소개를 볼 수 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윈도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, 게임, 웹브라우저, 와이파이, 이메일, FTP에 접속했던 계정명과 암호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별도로 저장도 가능합니다. 경품으로 제공하는 어드밴스트 패스워드 리커버리 슈트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.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를 누르지 마시고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합니다. 설치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언어가 독일어로 되어 있고 설치 후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도 기본 언어가 독일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공유합니다 부분에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다음, 다음, 바탕화면 데스크탑 바로가기 항목에 체크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인스톤을 누르면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. 피니쉬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. 먼저 상단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언어를 English로 바꾸고 허용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종료한 다음에 바탕화면 생성된 바로가기를 누르면 영어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상태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. 프로 버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우측하다에는 액티베이트 나우를 누릅니다. 그러면 팝업이 열리고 중간에 레지스터 마이 프리 원 이어 라이센스라는 부분이 있죠.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일회용 이메일을 입력해도 상관없고 레지스터를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링크를 보내줍니다.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입력한 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한 다음 이메일 확인 링크를 클릭하면 끝난 겁니다.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요. 프로그램 내에서 액티베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성공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사용 기간은 하단에 보면 2022년 설치한 날짜 기준 다음 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확인을 누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단에 활성화됐다는 멘트를 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옵션이라든지 설정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오버뷰 탭에서 퀵 리커버리라는 부분이 있죠. 해당 메뉴를 누르면 소프트웨어, 웹브라우저, 와이파이, 크레덴셜, 이메일, FTP에 있는 모든 계정명과 암호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. 간단한 검색이 끝나면 바로 결과 아이템 개수를 보여주는데요. 중간에 보면 느낌 피부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메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, 모젤라 썬더버드, 오페라 메일, 라이브메일 여러가지 이렇게 쭉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들만 보여줍니다. FTP도 마찬가지고요. 참고로 웹브라우저에서 웹브라우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세부적인 사항은 좌측에 있는 소프트웨어 탭을 누르면 라이선스 키를 볼 수 있습니다. 웹브라우저를 클릭을 하면 주로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했던 기록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저네임이 계정명이고 패스워드 부분에서 암호를 볼 수 있습니다.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래전에 이글루스 블로그에 계정을 만들었던 게 여기에서 지금 확인이 되네요. 잊고 있던 건데 이것도 별도로 메모를 해둬야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확인한 계정명과 비밀번호는 이 하단에 선택한 다음에 따로 이름이라든지 패스워드를 복사를 할 수 있지만 Save as를 누르면 메모장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이름은 본인 취약 후 설정하시면 되고요. 메모장 파일을 열어보면 URL 주소, 계정명, 패스워드, 시간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저장해두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